자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 스크류 드라이버 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술은 세이프핸드를 주신 백핸드 그립에서 시작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이트핸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핸드를 올리면서 스냅을 줘가지고 핸드에 회전을 줄건데 이런식으로 돌려서 펼쳐줄거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자 내리고 다시 바이트핸드를 올려주시는데 한 요정도? 올라왔을때 손목이랑 이 손가락의 스냅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돌려줄건데 이게 이런식으로 돌아가는겁니다 블레이드가 손목쪽에 있었죠? 이 핸들이 회전해서 이렇게 블레이드가 손가락쪽에 오도록 만들어주는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회전을 넣음과 동시에 이 힘을 그대로 이용해서 스냅 줘서 다시 펼쳐주는 기술이 되시겠습니다 닫을때도 마찬가지에요 바이트핸드를 내려주시고 다시 핸들을 올려줍니다 한 요정도? 왔을때 이 손목의 스냅 이런식으로 돌려줘서 핸들이 손가락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주고 돌아가는 힘을 그대로 이용해서 닫아주는 기술입니다 제가 이 기술을 처음 익혔을때는 위로봤을때 시계방향이잖아요? 근데 제가 항상 반시계방향으로 연습하면서 꽤 왜 안될까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방향이랑 이 스냅 주는거 유의하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익히실 수 있을겁니다